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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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여기 와있는 이유는 자료화면이 여기 띄워질겁니다 어 뭐야 이것도 자 다시 여기 설명해 나갈건데 자료화면 나가겠습니다 편집자가 귀찮아하면은 알아서 자막이 있어질걸 뭐야 와나나는 가짜코다 자 다시 여기에 자료화면이 나갈건데 근데 와장은 혹시 스카이다이빙 같은거 누구누구 보냈는데요 얼만데? 소화칩이 마젠타 개인 800이라고요? 미친사람 아니야? 코젠타랑 같이 뛰기로 했는데 와장도 같이 합방가 저렇게 스카이다이빙에 진심이신거 보면은 본인도 그거를 하시는 분일거 아니야 아이씨 아 왜 엑소가 너무 큰데? 나같아도 진짜 그 돈 드신다고요? 뭐 이럴거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자료화면처럼 저는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충주의 펜션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1박에 16만원이고 제가 여기서 민수랑 힐링 2박 3일 보내기 위해서 방을 잡았는데 민수가 똥병에 걸려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참고로 이 펜션에는 모두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옆 동에서는 여자들 넷이서 놀러온 무리가 있어요 아까 막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그 앞에서 페라리 트렁크 계속 열고 닫고 했었거든요 옆방에서 이 영앤 리치 핸섬 솔로 과일을 왜 안 불렀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고기를 구우면은 사실 솔직히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봤었는데 뭔가 너무 분위기 있으시더라구요 저희 고기를 구워왔는데 같이 지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오셨나봐요 뭐 같이 놀까요? 그럴까요? 내일 뭐 스케줄이나 괜찮아요 같이 놀까요? 저희 고기도 있고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서 남들 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앞 편의점에서 닭강점과 제로플라를 사왔습니다 먹기 전에 핀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루에요 전 제 양말이구요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이유는 할 수 없지만 불이 나갔어요 여긴 침실입니다 배기가 두 개인 이유는요 이거는 머리에 베고 자는 거구요 이건 다리 사이에 끼고 자는 거에요 네 여기 제 페라리 보이죠 옆에 있는 차들은 제 1행이 아닌데 제 1행처럼 있어서 좀 기뻐요 옆방 소리가 들린다고 아 페라리 타고 왔는데 혼자 이 밤을 즐기려니 외롭네 아 멋진 서른 솔로 혼자 펜션도 즐길 줄 아는 풍류가 친구들이랑 좀 놀면 좋겠네 오늘은 옆방 분들이 해명 영상을 아직 안 봐서 오해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서 보여주고 같이 어? 방문 바깥에 나가볼까? 옆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놀 수 있을거야 형 여기가 왜 30만 원인 줄 알아? 어이 어이 여긴 보일러셔 맨 야 여기가 왜 30만원인 줄 알아? 박지원 핑크색 옷걸이가 있어여 어 내가 옆방 두드리는 거 미션 얼마만 할래? 너가 많았으면 여기 두드릴게 겨울왕국 버전으로 두드릴게 혹시 알아? 내 친구가 될지? 여기 누가 없나? 무슨 방이라고 얘기는 아니잖아 두드린다고 얘기 말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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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멋있다고 생각하셨구요 내일 스카이다이빙 현장에서 다이브 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 응 아 이제 나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지금 스카이다이빙 현장이구요 오늘 강풍이문데요 여기 취소된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추가 인원이 한 명 붙었습니다 같이 뛰기로 한 제 동생 아하하하하 일단 저희 둘 다 뛰게 돼가지고 놀러온 친구인데 걔 동생 따라서 동생 중학교 친구래요 근데 이따가 우리 뛰어간동안 이 친구가 찍어주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야? 저 와나나형 고등학교 후배 이거 뭐 닉네임 지금 정해 누로라고 합니다 누로 자 일단은 그러면은 환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이런 말 하기엔 뭐하지만 얼굴 상태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아이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촬영중인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그럼 나도 한 장면 좀 나오도록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소개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그럼 텐더맨에 오셨네요 네네네 그럼 정신이 조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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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전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아따 재고는 좀 봐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뛰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어? 뛰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 뛰는데요? 저 친구는 몸이 튼튼해가지고 딱히 뭐 중견지예요 그럼 뭐 팔씨름 좀 하나? 아 네 팔씨름 진짜 세 우리 형 팔씨름은 진짜 세 형이 신당고등학교 팔씨름 몇이었는지 알아? 56위 정도 제가 뭐 동신번들 할래? 아니요? 아 그래? 으악 으악 스티트레이너는 뭐 별거 없다 이 말이야 아유 아유 연판 밑은 대로 전환용은 좀 위에 많이 흔들려요 위에는 그럼 여기서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 어? 개반딜 개반딜 와 근데 취소 아 그럼 맹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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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뭐야? 우리는 그 다음이야 그러면? 되게 늦어진다 너무 늦어진 거 아니야? 우리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힘든데 형도 스케줄 다시 내고 하기봐 오 바람이 불다 취소 좀 너무 슬플 것 같아 일단 나 이거 때문에 펜션만 30만원 드리고 지금 몇 시야? 2시 아니 지금 뛰었어야 됐는데 지금 빈 게 원래 우리 거였어야 됐는데 지금 채팅도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방송 끄도록 할게 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인데 취소될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인데 취소될 것 같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